2021년 6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여러분 병역의 의무가 우선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우선입니까? 둘 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24일 대법원에서 여호와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 이분이 병역을 현역에 입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죄를 선고해줬습니다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여호와 증인 신도에 한해서 입대 거부를 인정해줬는데 여호와 증인 신도만 입양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준 겁니다 이분의 성은 형제 정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심에서는 현역 입양 통지서를 받고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때 재판부는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분이 군대에 안 가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다른 판단을 했어요 이 정씨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양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대신 36개월간 지금은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18개월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그 두 배인 36개월간 교도소나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따라서 그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만 거부했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건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때 2심에서는 이 정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학교 생활도 봤고 사회 생활도 봤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소수자가 돼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문화의 거부감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의지를 해서 반전주의 및 페미니즘 활동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병역 거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답니다 성소수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군대에 안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는 병역의 의무를 규정해 놨는데 그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이후 조항에서 곳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가 여러 개로 쪼개지거든요 현역도 있고 보충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병역법은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판례가 관심이 가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은 병역법에서 나오는 정당한 사유를 여우와 증인 신도들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여우와 증인 신도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첫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심적으로 나는 군대에 안 가겠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됐는데 이번 6월 24일에는 종교적 여우와 증인 신도가 아닌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무죄를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심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남자들도 군대를 안 갑니다 병역의무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졌고 확인됐기 때문에 아예 현역은 물론 병역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심신에 장애가 없는데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현역 복무를 거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정시재판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긴 됐던 모양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4분이 정 씨한테 유죄를 주자라고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몸에 질병이 있어야 되겠죠 심신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해서 너무 어려워서 군대 못 갈 수도 있죠 그런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지 정당한 사유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등 주관적인 걸로 하게 되면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 씨가 병역 현역에 안 가는 대신 36개월간 두 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 근무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병역 거부냐 대체 복무는 하는 거니까 하겠다 그랬으니까 저는 집총 거부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 병역 거부자를 집총 거부자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총을 드는 걸 거부했다 그건 종교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종교가 있으니까 대신에 대체 복무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총 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현역 거부를 한 거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에서도 이런 이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군의관이나 의무용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총을 끝까지 잡지는 않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집총 거부자로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왜냐?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군대 가기 싫은데도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거를 이러한 사람들을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자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만 양심 있어? 나도 양심 있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양심은 군대 가는 게 의무인 줄 알고 가는 20대 청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양심이 있는데도 군대 갑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진 마음 사전적 풀이가 그렇습니다 양심, 어진 마음 영어로는 conscience죠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집총을 하는 현역으로 가는 젊은이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하니까 이건 뭐야? 우리 군대 가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삼국사기에 나오지만 신라의 청년 관창이 양심이 없어서 그렇게 돌진을 세 번 연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했습니까? 개백은 양심이 없어서 자기 처자를 죽이고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이순신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노량해전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돌진하다가 전사합니까? 저는 이분들도 다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양심은 이분들과 가고 싶지 않은데도 군대 가는 젊은이들도 다 갖고 있는데 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만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는 보니까 conscience를 써서 conscience object라고 합니다 양심적 거부자라고 분명히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이분들은 자기 생각 아까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자기 신념 아니냐 또 종교적인 신념이잖아요 그 종교적인 양심입니까? 종교적 신념이지 저는 신념에 의한 거부자로 신념 거부자로 부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양심이란 것도 신념에 의해서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이분 정치 판결본도 보게 되면 계속 신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의문을 하겠다 단 총을 두고 현역 복문을 못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걸 하겠다니까 신념적 집청 거부, 신념적 거부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종교로의 자유를 가진다 또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로서 병역법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는 그 자유하고 또 병역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풀게 되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만 부탁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50개국에서 신념에 의한 집청 거부는 인정합니다 대신 대체복무를 하게 합니다 유럽인권위원회하고 유엔인권위원회하고 유럽인권재판사도 신념에 의한 집청 거부자 처벌은 위법으로 받습니다 종교의 자료를 침해한다고 우리도 지금은 신념에 의해서 현역에 안 가겠다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조건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번역 표현하는 표현을 바꾸자는 겁니다 신념적 거부자 신념적 집청 거부자로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2018년 기준으로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13나라입니다 그중에 대체복무가 없는 나라가 4나라입니다 다 대부분 대체복무를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에 대해서만 대체복무를 하고 남자들은 신념적 거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대개 현역 복무보다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신념에 의해서 현역에 안 가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표현돼서 미화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인 신념적 병역 거부 신념적 집청 거부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도 내가 더 양심적이지 하는 프라이드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백만 대군을 가진 북한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상무정신을 유지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군대 가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종교적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함부로 쓰고 있는데 신념에 의한 집청 거부, 신념 거부, 신념에 의한 거부를 바꿔 쓰자 이런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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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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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